지울이 30일 뒤면 대학교 가지 자, 바꿔라 100만원 아버지, 돈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그나저나 돈을 어떻게 벌지? 어머, 이게 뭐지? 싫은데 왜 성급 1000만원? 아버지가 줬던 돈보다 10배가 더 많잖아 이건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좋은 기회 지울이 30일 뒤면 대학교 가지 자, 바꿔라 100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돈 아, 내 눈 아, 내 눈 아버지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해 100만원 꼭 간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돈을 어떻게 벌지? 어머, 이게 뭐지? 싫은데 왜 성급 1000만원? 아버지가 줬던 돈보다 10배가 더 많잖아 이건 하늘이 났어 이건 하늘이 났어 보내준 좋은 기회야 옛날에 이런 선수였는데 사람들이 이런 안해요 아, 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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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지율 선수 와 개개선수의 1차전 시작 권지율 승 권지율 2차전 상어 VN 권지율 선수 전화 권지율 상차 확정 은airs 권지율 부실렁 복숭 으락 어어 넘겼습니다 권지율 결승 ism 신춘! 결승은 3점 내기입니다. 건지울 선.. 권한인 선수가 1점! 바로 강국수! panel 선수! 선생님이 감사한 결승은! 신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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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축하합니다! 여러분! 구독! 안녕 안녕 안녕